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코스피 2100선 넘길 수 있을까요? 매수에 한이라도 외쳤다는 듯이 외부근에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까지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했는데 기중 더 실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아직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새빨간 투자에서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나이 시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릴레이로 상담 이어지고 있고요. 전화 02786102, 027861023, 두 가지 채널, 문자 013-3366-8288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칼칼할 때는 커피 한 잔 좋습니다. 상담만 참여하셔도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어제는 황교안 테마주를 분석해 드렸는데요. 어제 추경 매수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률, 어제 수익률을 깎아먹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인터엠은 분석이 시급할 것 같아요. 네, 인터엠이라는 종목이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인데 실질적으로 잠깐 한번 뒤에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인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조금 겪고 있고 좀 이따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인터엠 같은 경우에 조금 악재가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전 임원, 지금 임원은 아니고 전 임원에 대한 횡령 배임권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락표구를 걷고 있고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요건 중에 한 개가 물론 이 전직 임원이 횡령 배임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 자체가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 요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상장 폐지 요건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적정 의견 또는 최근 사업 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잠식률 50%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뭐예요? 다 결산 보고서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러면 분기보고서상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네? 안 한다. 확실합니까? 네. 네, 맞습니다. 분기보고서상에서 의견 거절 요건은 상장 폐지 요건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상장 폐지 요건들은 다 결산 보고서 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3월 달만 조심하면 되라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한 가지가 평상시에도 터질 수 있는 요건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외사항. 중대 범죄로. 네, 맞습니다. 중대 범죄로 인한 회사 존입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 한마디로 회사 존입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횡령 대임을 했느냐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는 바로 결국에는 이것은 결산 보고서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365일 어느 때 터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 자체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소 때부터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적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본총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좀 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재무제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의견, 한정의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정의견만이 가장 좋은 의견을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은 적정하다, 잘했다라는 말이고요. 한정은 한정적으로 적정하게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표는 틀렸는데 그것은 크게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없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죠. 부적정이잖아요. 아닐 부자이거든요. 그럼 결국 적정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의견 거절이라는 것은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날로 했다. 영리부터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숫자 자체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표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횡령 배임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공시가 되는 부분인 만큼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살펴보는 동안 접수해 주셨죠? 다시 한번 접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2786-1022, 02786-1024, 문자 013-3366-8288번 활짝 열어놓고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